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꿀선물 세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지리산 허니판 벌집 꿀선물 세트입니다. 2세 꿀선물 세트로 포장 매우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한 번 먹어보기 좋은 제품입니다. 벌집 맛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위는 허니바이오니 스틱꿀선물 세트입니다.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스틱꿀선물 세트로 포장 실용적이고 쇼핑백 증정 중이며 여러가지 꿀선택 가능합니다. 3위는 한국양복농혁 꿀스틱선물 세트입니다. 미니멀한 포장입꿀스틱선물 세트로 간편하게 먹기 좋고 벌꿀시험 성적 써들어 있으며 쇼핑백 증정 중입니다. 2위는 진해양봉야 생화꿀입니다. 용기꿀선물 세트로 3가지 용량 선택 가능하고 포장 고급스러우며 꿀 좋아하는 분들께서 물하기 좋은 선물 세트입니다. 1위는 지리산 한봉고가구 꿀선물 세트입니다. 가장립이 좋은 꿀선물 세트로 고가구 포함으로 매우 고급스럽고 어르신 선물용으로 좋으며 아카시아 꿀로 향기 우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